한글자막 by 한효정 열린공간TV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가 아니다. 불과 2년은 일한 짧은 기간에 급조되듯 만들어진 그룹이다. 서로의 사람 댐댐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 큰 권한을 나눈 결과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참여를 하였을 것이지만 후원이 늘고 재정이 쌓이면서 점점 다른 마음을 먹는 이들이 나타났다. 처음 강진구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순수했다. 탐사 28년차 기자가 정직을 당해 오갈 곳 없어 경향신문이라는 조직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솔직히 나는 그를 잘 몰랐다. 이름도 얼굴도 생소했다. 하지만 그의 취재 열정에 감탄했다. 그를 내게 이끈 사람은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윤동민 선생님 때문이었다. 열린공간TV는 언론 법의란을 한 2020년 9월 전부터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억울한 그들의 사연을 듣고 취재하는 형태로 출발했었다. 그런 사연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윤동민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취재해왔던 사람이 강진구 기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열린공간TV에서 그분의 사연을 방송하려면 누구보다 많은 관련 취재를 한 기자인 강진구를 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강진구는 열린공간TV와 인연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열린공간TV는 윤동민 선생님의 사연을 세네 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그렇게 열린공간TV는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성장해 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법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자주 휘어졌다. 사법 피해자들은 모두가 간절했다. 자신 사연이 방송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다가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매주 월요일 회의 시간에서 정해지는 방송 일정에서 조금씩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방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박대용이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정치적 사안에 매달렸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었고 더불어 후원자도 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도 창피했던 일이 벌어졌다. 논현동 스튜디오는 매우 좁은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숨소리조차 알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 찾아온 윤동민 사법 피해자에게 강진구가 면박을 주는 것이다. 내가 다 창피할 정도였다. 어느 날 최영민이 사법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서 홈쇼핑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했지만 그의 왕국함에 모든 결정을 그에게 미뤘다. 그렇게 최영민을 믿은 게 또 하나의 실수다.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장모 대표와 계약을 했다. 모든 진행은 최영민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나는 그의 통보에 마다 못해 수긍하는 걸로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최영민은 장모 대표가 사기를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를 홈쇼핑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며 홈쇼핑 대행업체인 대 OOO이란 곳과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홈쇼핑 자체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고 보도 매체에 홈쇼핑 광고를 넣는 것도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란 뜻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최영민이 원하는 대로 두었다. 이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나의 또 다른 잘못이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기자들에게 열광했다.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메신저화됨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강진구는 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길 가다가 나를 보고 강진구 기자님 아니세요? 저 팬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인을 요청했다면서 매우 으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어깨뽕 조심하세요. 라고 농담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한다. 그들은 셀럽이 되었고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했다. 심지어 기자가 집회 연단에 올라 정치적 발언까지 하기에 이뤘다. 점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들은 취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다. 강진구는 자신이 열린공감TV를 키웠으며 열린공감TV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향신문을 놓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2022년 3월 이전까지 내가 그에게 내가 보유한 열린공감TV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매번 거절했다. 한쪽 발은 경향신문에 한쪽 발은 열린공감TV에 걸고 있는 이상한 형태로 그는 취재연대기자라는 타이틀로 열린공감TV로부터 취재비와 경향신문에서 받지 못하는 월급 전액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그것도 모잘라 법인카드까지 지급했다. 그러자 그는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박대용에게 열린공감TV와 함께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면서 한가지 약속을 받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란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수긍했다. 딱 그 말 한마디로 그와 함께 하기도 했다. 대표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며 사퇴를 요구한 이유가 16만불 하나로 약 2억 8천만원이었다. 회사 현금 유보금은 20억에 달했다. 나 정PD가 대표로서 미래 후배들을 위해 악착같이 아끼고 아낀 결과였다. 자 시공이 나 정PD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방송한 것을 타임라인으로 열거해보자. 시공은 정PD를 대표에서 해임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횡령을 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바로 시도로 바뀐다. 사람들이 횡령 시도를 했냐고 묻자 이들은 수십만명이 이미 시청한 방송을 비공개 처리한 후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썸네일도 바꾸었다. 인출 시도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또 물었다. 인출 시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공동계좌에서 인출 시도를 했다고 했다. 공동계좌에서 단독 인출이 되냐는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막았다고 하였다. 정PD가 횡령하려고 인출 시도하려는 걸 자신들이 막았다는 것이다. 본질은 대표 해임을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를 시민들이 질문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또다시 바뀐다. 이번에는 회계 담당자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금 횡령을 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시민이 묻자. 시공측은 막았다.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그 다음부터는 막가파를 능가했다. 시공측은 사원들 간 이간질을 해서 시민의 질문은 그럼 이간질이 대표 해임 사유예요? 시공측 허위학벌 논란 시민질문 아 학벌을 허위로 주장해서 열공 운영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나 보군요. 시공측 미성년 성추행 시민질문 성추행까지 있었어요? 시공측 과거에 시민질문 개인 과거의 일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시공측 과거에 사법 피해 사례로 본인 입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시민질문 그건 말 그대로 사법 피해 사례로 억울해서 말하고 다닌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게 지금 대표 해임 사유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과거 일을 들쑤시는 거예요? 시공측 제보를 바랍니다. 날짜도 틀린 시카고에 있는 노회 한 분의 전화 공개 도대체 시공측이 불과 한 단 말에 미국에 있는 대표를 긴박하게 해임할 사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기 시작했고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공측의 해임 사유에 대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다. 시민 포탈은 그들에게 구주리고 핑계였다. 대표가 채널 접근을 중단시킬 정도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그들이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교포들은 화가 났다. 자신들의 기금이 더러운 돈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 돈이 그렇게 돌고 돌아오는지 어리둥절하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을 복귀하며 추적 중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이혁진 부부와 신열공 이사들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피디를 내부의 죽쟁이 하나 제거했을 뿐이라며 생방송을 통해 한때 동료였고 대표였던 사람에게 퍼붓는 저주의 험담을 한 최영민의 계력이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랬다. 최영민은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 생방송 중에 자신의 아이패드에 음란 사이트 접속기록이 노출됐다. 정말 언론사 기자로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일을 버려놓고 최영민과 그들은 별거 아닌 일이란 듯 유아무야 넘어가려 했다. 정피디는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붕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려놓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한명씩 열공에 합류시킨 사람들이 일순간 이른바 뽕을 맞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셀럽이었고 메신저였다. 그렇게 강조했던 메신저화됨의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진실된 방송을 하자고 모셔왔던 사람들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경영권까지 빼앗아가는 어벤져스가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시애틀에서 사고가 있었다. 바로 이혁진 때문이었다. 이혁진은 5월 29일 시애틀에서 시민포탈 설명회를 마치고 교민연대 대표인 황선생님의 댁에서 지나치는 음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기어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심치 않고 해버렸다. 바로 신부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 약속은 똑같이 박대웅도 방송을 통해 해버린다.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었다. 나 정PD는 이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을 SNS로 보냈다. 이혁진 대표님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려면 한마음 한뜻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이 최근 보여주신 모습들은 이 대표님 열정과는 별개로 너무 텐션이 높고 가볍습니다.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고 갈릴 말이 있는데 너무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십니다. 오늘만 해도 신부님의 신신당부를 잊고 육만불이니 뭐니 이런 말씀 왜 하시는지요? 도대체 개인사유가 저희 일과 무슨 연관이 있어 개인사생활을 자꾸 언급하시나요? 처음 본 시민들 댁에서 왜 술을 그렇게 마시나요? 조금 기분이 언짢으면 금방 화를 참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높고 자기주장도 너무 강하시고 솔직히 최근 제가 앞으로 대표님과 일해 나갈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되고 회의적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행을 결심한데 가장 큰 결정적 기여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하다가는 그나마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개인을 드러낼 수 없는 오로지 사명감만으로만 가능한 심념이 있어야 가능한 과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늘 말하는 일관련 발언 외에 가급적 사생활 등 불필요한 말은 자제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과 연락하며 스케줄 잡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 포털 만들기 위해 본인 사견 또는 제 개인적 일관련 등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오로지 스케줄만 잘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더 모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그 후에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말을 앞세우지 맙시다. 말이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화해 주세요. 5월 30일 열공경영지원팀 최과장이 업무보고차 SNS를 보내왔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나 정피디는 충격을 먹었다. 2030 기자랑 부산시민기자는 월 300 프리랜서 계약 감독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부산시민기자는 우리 쪽에서 돈 넘어간 거 자료 남으면 안 된다고 현금 지급하래요. 지금 부산에서 시민기자는 모텔에서 숙식하고 있대요. 나중에 그 비용도 지급해 줘야 한다고. 먼저 최영민이 시민기자를 프리랜서로 쓰는데 자료를 남기면 안 된다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표인 내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라고 경영지원팀에 지시한 것이다. 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 지급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나중에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인 나더러 지라고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갑자기 박대용이 미국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용건은 시민 포탈도 좀 보고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RTV 관련 상의들일 것이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박대용이 나처럼 개인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 원찬 회사 후원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된단 말인가. 무려 500만원이나 넘는 비행기 왕복표를 회사 자금으로 썼다. 도대체 RTV 이야기하러 미국 오면서 왜 회사 돈을 쓴단 말인가. 5월 30일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일이 터졌다. 바로 강진구가 경영지원팀에 쳐들어가 마구 큰 소리로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강 기자님 법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취재에 지장이 생겨서 되겠냐고 그리고 기름값 30만원 가지고 출퇴근도 안되는데 그럼 취재 다닐 때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다녀야 하냐고 연봉 올려드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 기여도만 얘기하세요. 오늘 또 얘기해요. 법하나 차량이 뭐가 특혜냐고. 이사회에서 건의하라고 할게요. 강 기자님 문자로 다 전달할 수는 없는데. 암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세요. 본인 기여도 언급하면서. 정 대표가 나보다 더 업무의 강도가 높냐 나보다 더 일하냐 이런 사소한 법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취재해야겠냐 정 대표 급여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검찰 조사랑 회사 차량이랑 뭔 상관이냐 이해가 안 된다. 특혜가 아니다. 아까 김용태 씨도 와 있었는데 제 방에 문 열어놓고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경향신문에서는 어떻게 취재 다니셨냐고 물어보니까 출장비 취재비 다 주고 출퇴근 1시간 넘으면 다 혜택 준다면서 경향신문 매뉴얼 주시면 대표님한테 보고는 하겠다 했더니 그걸 왜 내가 알려줘야 하냐 니가 알라봐라. 식으로 박 기자님 심 기자님 법가 안 준다고 취재비 적다고 달라고 전혀 안 그러는데 유독 강 기자님만. 심 기자님은 집도 멀어서 더 불편해도 한 번도 불만하신 적 없고 어지간 한 권 심 박최세부는 본인돈 써도 단 한 번도 불편한 내색 안 하셨는데 강 기자님 은 천 원짜리 하나도 다 청구하면서 불만 어차피 천 원짜리 하나까지 다 청구하면서 굳이 법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뭔지 청구하면 지급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6월 2일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건으로 상장할 것에 대해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다. 최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른 건 없어요 강 기자님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외에는요 보도 본부장 있는데도 자기 말이 법이고 최 감독님 방송 영역도 넘나들려 하시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나 감독님보다 본인 기여도가 크고 열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신지라 심 기자님 박 기자님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취재 시에 개인 비용 쓰신 거 청구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는데 사소한 기름값 수는 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왜 본인만 법가 안 줘서 원활한 취재가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오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만 알고 대처하실 문제인데요. 청년 기자 한 달 고용이라고 저는 대표님과 감독님에게 들었는데 그 청년 기자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식 채용해 줄 것처럼 감독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감독님께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청년 기자 마무리 잘해달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불만 사항이 많아요. 뭐니라는지도 모르는데 나대고 다니면서 다른 논객들 오면 자기가 정직원인 양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 기키고 사진 찍고 기타 등등 누구 하나 달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독님은 알아듣게 얘기했다는데 논객들 중에 개인 유튜버들도 있어서 그들은 열공과 협업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스펙이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열공에서 주호 들은 소리로 밖에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고 열공에 와서 유튜브 켜고 방송을 했다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유리가 보고 감독님한테 전해서 감독님이 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감독님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말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 대표님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경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거민거민공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시아한테 쓴 거지 인가. 거민거민공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시아한테 쓴 거지 인가. 환상회의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대용은 나를 만나 시애틀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오하이오로 이동한 당인 새벽이었다. 그날 박대용의 아이패드 페이스타임을 통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영민, 강진구가 참여했다. 당시 이사회 안건은 주로 시민포털에 대한 우려와 재정비 촉구였다. 하지만 나는 자표에는 1차 일정까지 소화하고 점검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 이사들 누구도 먼저 전화 안통하지 않고 시민포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고 자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민포털 추진 위에 이사들이 참여하여 함께하자고 부탁도 하였다. 그러나 이사들은 대려 보고를 요청했고 당장 이혁진과 신속히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시간을 달라고 강변하는 사이 박대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장해 이사회를 개최하게 하자고 하며 최영민의 선임을 넌지시 이야기했다. 나는 시민포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중간에 언겹결에 박대용의 요구를 수락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박대용의 공작에 걸려들었고 그물에 걸렸다.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이다. 그 후 박대용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사회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시민포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던 중 최영민이 불쑥 공식 이사회 단톡방에서 왜 거짓말하세요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나는 폭발했다. 열국을 함께 해오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혹여 상호 불만이나 의심이 들 때는 바로 전화를 걸어 자초주정을 물어달라고 말했으나 매번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최영민에게 보냈다. 이것이 뇌관이 되었다. 도대체 내가 최 감독에게 뭘 잘못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가 거짓말이란 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고요? 말 나온 김에 하죠. 방송사고, 생방송 중 음란사이트 접속기록,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직원들이 제게 연락해 뭘 하는지 아세요? 누가 실제 쳐주는지 모르시죠? 책임지셔야 할 사안입니다. 방송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직장님에게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면박 주지 말라 몇 번을 말해도 왜 안 고치는 거죠? 직원들과 소통이 엉망이고 커뮤니티가 안 되는데 취재에만 열심이면 그냥 다 무마되는 겐지요. 최 감독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몇백대의 저는 도모지 최 감독의 이런 뒤통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해했으면 그때그때 전화로 연락해달라 얼마나 많이 간청했습니까? 2030 관련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처음 계획됐던 강모씨와 콜라보 문제라던가 정말 2030 세대가 납득할 콘텐츠 만들어낼 건지 기대했는데 정작 일주일간 열공방송분 평가하는 샐러드 영상이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제게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보셨나요? 잘해내겠지란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포탈 만드는 일 내가 꼬박꼬박 보고해 주지 않아 모르겠다고요? 내가 올린 영상들을 다 보고도 모르겠나요? 여기서 제 말 듣는 시민들조차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정작 최 감독은 모르겠다는 건가요? 왜 열공 브랜드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편이라면서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민포탈 만들건데 집은 내가 왕창 가질 거다. 내가 지배한다 말한 적 있나요? 공익법인으로 출발하면 절대 금전부분 열공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대표를 믿고 응원해줄 수는 없었나요? 지난 2년간 열공을 함께 키우고 이끌어오면서 내가 뭘 그렇게 치부를 누리고 독단을 했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았나요? 지난 기간 동안 단 하나라도 최 감독이 하지 않은 일, 비용 들어가는 것, 방향 등 내가 반대한 적 있나요? 최 감독하는 일들 다 100% 찬성하고 무한 지지에서 그냥 다 들어준 걸로 보이나요? 원자력 무시록, 열린장터권 등 회사 입장에서 머리만 아플 뿐 정작 수의성 없는 일들을 찬성한 건 필요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시민포탈도 그렇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다 하겠죠. 하지만 열린장터 초창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당시 열공을 통해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방송했는지도요. 나는 박대용에게 다음과 같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일 중 열공 정관을 여기 변호사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 감독에 대한 저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태에서는 더는 이 사회에도 무의미할 듯합니다.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관을 살펴본 후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까지는 이 사회든 전체회의든 당분간 참석이 힘들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상처가 깊어 그러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밤새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느낀 느낌은 최 감독이 강 기자에게 나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호소해 온 듯합니다. 내게는 한국에 있을 때 강 기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없으니 내 단점을 강 기자에게 얘기하고 여하간 이렇게 서로 불신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발 커뮤니케이션 해달라고 고소했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 감독만큼은 유일한 주주로서 내게 직접 의구심을 물어보면 될 일인데 이사회 방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소통의 문제가 많아 직원들이 직접 최 감독 문제를 재개 호소해 오는 상황입니다. 1위 우선순서는 시민포탈도 열린검도 아닌 체 감독과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듯합니다. 박 기자님 수고스럽더라도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도영에서 답이 왔다.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 감독과 소통이 잘 안되고 신뢰가 없어졌다는 말씀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최 감독이 그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최 감독에게는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인도 열린 공감TV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결별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일 텐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두 사람의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당분간 소통 수위를 조절하거나 지금처럼 저를 통해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듯하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회의 이상감지가 느꼈다. 갑자기 박대용이 나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연락해 왔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과거 열공 초창기에 세금이 과하게 나와서 격리 지원에게 통상 기업이 많이 하는 무자료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열공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취소시켰다. 그런데 박대용은 그것을 두고 배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말했다. 즉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배임이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순간 느낌이 있었다. 아 이들이 나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박대용이 중재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나에게 사과, 둘째 직원들에게 음란 사이트 접속 노출 사건 사과, 셋째 재벌방지 약속, 넷째 회사 자진사직 시 주식 반납이었다. 그러자 다음날 박대용은 이사들의 의견이라면서 내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대표이사 자진사인, 둘째 주식 반납이었다. 이사회에서 나에게 스스로 자진사임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었다. 아 이렇게 최영민에게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박대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대표인 내가 윤석률로부터 많은 고소고발이 있으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또 바꾸었다. 시민포탈 추진권을 멈출 것을 권고했는데 대표가 강행을 하는 것이 징계사유라고 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박대용에게 따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 채널 삭제까지 해버릴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제발 대화로 풀자고 관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서 채널 삭제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내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조치했다. 6월 7일 열공이사회는 해임 사유에 다음과 같이 적어 이사회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랐다. 이사회의 두 사람 최영민, 강진구는 정대표에게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전용했다. 그런데 그들은 따로 이혁진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혁진을 통해 정대표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를 확실하게 죽일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일이 불과 한국을 떠난 지 만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었다. 아무리 대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들과 마찰이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마땅한데 그들은 조급했다. 소환 절차조차 무시하고 그들은 이른바 나를 마녀사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험권 찬타를 위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서 채널을 법인으로 넘기지 않을 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다. 바로 봉급정지와 법인카드 정지이다. 모든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심사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나정피들을 옥죄했다. 압박 1. 봉급정지 법인카드 정지 압박 2.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3. 펜실베니아 서명회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4.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5. 주식으로 극한 대결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6.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열공초기의 개인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열공채널은 나정피디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래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피디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피디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피디는 2-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피디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피디의 계좌를 삭제해 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맨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래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 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의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PD를 향해 마타동어 마녀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11만불 횡령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다라면 나 정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오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산민성어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나 홀로 조용히 사라져 이 세상을 등지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찾아 싸우는 길이다. 나는 급히 귀국을 결심했다. 그렇다. 그만 불러, 그만 불러!